자막제작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 연출원 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막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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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엄마에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진영 prod 시경 역을 맡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트에서 태연업 Latin 고경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치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해요.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저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 관람해주시면 아마 진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함께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항상 잘 챙겨서 너무 편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속성 있는 배우분들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고경수 씨? 농담 보신가요? 농담이에요. 농담.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로의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아마 제일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함께하는 장면이 많긴 했지만 정말 힘이 뭉치는 부분들이 부분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마다 다 각기 느껴지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여배우분들하고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하고 1대 30으로 몸싸움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포인트겠네요. 편집 안 되고 살아났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과 많이 촬영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희 염정아 선배님과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어머니한테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기억에 남아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편집실에서 제 장면은 아니지만 선이랑 태영이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로 나온 곳이지 저희 이외에 여성 조합원 또 남자 직원들 합쳐서 굉장히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만큼 되는 분들이 저희 영화에 나오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모았을 때 에너지가 되게 컸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 하트 한번 해주세요. 머리 위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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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psem